준비 시작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오~! 자, 막막 smart — 여기서 잊인 마음이 하고 같은 믿음소리 성은 대결입니다! 총 jum flee— 이 정도면 한 거야. 정원아 정원아. 어제 연습 많이 했지? 잘 하는 거야. 시작. 정원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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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자 이제. 여자아이의 대결입니다. 리언과 가정. 유효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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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자 경계. 자 리언. 쉽게 지진 않을 거야. 정원아. 당경. 니가 이기겠다. 다리 벌리고 다리 벌리고. 시작. 시작! 때려! 세게 때려! 좋아 그렇게 세게! 좋아 밀치기! 좋아 좋아! 바닥 치기! 손 모으고! 손 모아야 돼! 때리고! 때려! 손을 항상 가슴 앞에! 그렇지! 그렇지! 자 이번에 형 동생의 대결입니다. 지은 정우! 집안이라도 누구를 구원해야 되는 아무나 이겨라! 정리해! 그냥 아무나 이겨! 우리가 또 만났구나! 그렇지! 그러면 내가 손주꽃만한 손으로 형을 장풍 파운으로 모여줄게. 하아! 한 방에 끝냈다! 자! 하아! 하아! 자 동생의 승리! 위등 소윤! 안 맞으시오! 미리 먼저 이길! 내가 이길 거야! 넌 남자잖아? 난 여자라! 그래 그래! 다리 걸리고 있잖아! 시작! 아 올라와! 아 올라와! 아 올라와! 아 올라와! 세전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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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가 안 봐주는구나! 너 왜 이겼어! 야 너 왜 이겼어! 야 이렇게 이기면 어떡해! 잘했어! 잘했어! 오 빙겠습니다! 다음은 안 리헌 대 김정훈! 자 리헌이가 한 마디! 이길 거야! 그래?